모렐로드 러프됐어? 모렐로드 러프됐어? 모렐로드 러프됐어? 음.. 비싸졌다고? 근데 성배가면 너무 딜이 안 나와 딜이 너무 안 나와 근데 우리는 지금은 블라디 베이..뭐이 지금은 성배가도 괜찮겠다 근데 미드가 야스오면은 추적자 팔목보호대부터 가든가 탑에 따라서 탑도 어쨌든 딜러니까 딜러 가니까 지금은 네가 약간 초반에는 좀 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는 문도였잖아 문도는 뭐 후방 가도 딜이 없으니까 울도를 자극을 받는지 알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완전히 진정시킬 수 있는지도 알죠 하아.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시.. 여기서 끝을 보다. 저들의 악취가 느껴지는군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하이에너 전체적으로 스캔들이 퀄이 다 좋아져가지고. 나 필패를 실현해 보이겠다. 죽겠는데? 뭐 했다고 지금 그렇게 됐어 체력이? 불교하네 욕심을 내다보니. 나도 모르게 그만. 죽었어 와. 개트럴 진짜. 이거 사람이야 이게 뭐야. 이거 짐승이야 이거 뭐야. 내가 왜 저말을 들었지. 나 방어막 들어야 하는데. 제가 방어막을 안 넣어서 그래요. 그 끝을 보자. 소와라. 와. 하 미니씨니스. 먹으면 서로 좋은거죠 뭐. 하니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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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양할 시간이다 자수가 아 실스 보고 지린다 탑도 힘드네 모르겠다 이 진짜 잔창이 니가 먹었냐? 어? 소통아 안녕? 칼날 물이 잔창이 니가 먹었냐고 안녕? 야수업 먹어야지 마오카이가 먹었나보구나 아 뭐야 얘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피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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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 액 미니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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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저요? 미드는 그냥 숨만 쉴게요 당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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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마너 없어요 와도 못 잡아요 저 마너 없어요 와도 못 잡아요 저 마너 없어요 와도 못 잡아요 더 들어오게 더 들어오게 더 들어오게 더 들어오게 이거 빼려고 씹고 간다 왜 내가 궁 쓰면 궁기 파 아 진짜 노인간 저거 진짜 나의 스킬은 공기를 가로지르지 아니 내가 궁 쓰면 걔 멈추냐라 그 자리에서 그냥 쓰면 되는데 아 진짜 노답이다 너 죽어보자 야 블루 내가 먹으면 안 되냐 안 된대요 먹으면 미드 달림 yok tai 위트AMA 야쏘이 미아 는 다시 왔고 적을 처치해 아군이 당했습니다 뭐지? 이쪽에 뭐.. 이쪽에 뭐가 있.. 아 이거 이게 있구나 용 앞에 적을 먹었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잡는데 때려 때려 아 줘봐 줘봐 말 안 썼구나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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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진짜로 왜그래 나한테 악감정 있냐 아 진짜 저거 저거 사람새끼인가 저거 빼 다 빼 빼 빼 빼 빼 빼 왜 정색 싸우지마 홍아 도와줘 도전 싸우지 말라고 했잖아 베인이 뒤에서 도와달라고 피치는데 우리는 같은 팀인데 어떻게 안 도와줍니까 니가 갖고 있는게 뭐가 있어 만화가 있어 체력이 있어 궁이 있어 따뜻한 정 정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어 이거 진짜 아우 아우 와 진짜 미치겠다 너는 궁을 내가 궁 썼을 때만 써 내가 물면 제자리에 가만히 있거든 그때만 궁을 쓰라고 야쏘 없어 야쏘가 더 아뜨끈다고 당겨 내가 와 있잖아 당기라고 자 우리 저한테 그러셔도 돼요? 니 집 한우 꼬라지를 봐라 자 그룹 설마 그래 이렇게 하면 돼 좀 오자 고작 약간 살려줄 수도 있었지만 이제 다 같이 자 그럼 아니 내가 아 내가 내가 나는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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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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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영할 시간이다 아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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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앗 아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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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택은 8목보호대를 먼저 갔어야지 그래 모래로 가라 그랬으니까 모래로 간거잖아 그지 맞아 전 말 잘 들으니까요 아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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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 오시죠 우리 야스오 한번 영혼까지 털어보죠 아아 아 이걸로 계속 뺏기네 막 받은 듯 아앗 오 뭐야 얘 잡아 이리로와 일로와 우리 아앗 전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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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건 전멸 써서 어쩔 수 없어 내가 만화가 없다 욕먹으면 되는데 아 이거 있어서 진짜 대놓고 욕을 못먹겠네 욕먹자 일로와라 오리하나 안된다 무리하지 말자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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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들의 뼈로 절치를 미드 카마죠 근데 이거 만화가 없어서 욕먹다가 삐끗하면 형은 바텀 가야돼 바텀 가야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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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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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핑 찍어 줬는데 죽임당했나 어 죽임당했구나 어 저도 올라갈게요 진짜 만화가 없어 보여줘 그래 보여줘 그래 됐다 아 아아 이거 못하면 너 진짜 내 입에서 쌍용 나올 뻔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멸 좋았다 이거 잘하네. 바텀 잘하네. 게임도 잘하고. 오리아나도 잘하고. 샤랍! 이상한 아, 오빠 왔다. 잠시만요. på tab이 파괴되었습니다. 탈쥬 아닌데 아껴지마요 얼마 안해 이거 빨간 강타가 초반에 갱하고 뭐 이런 데는 그렇게 안 좋은데 후반 가면은 파랑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바뀌어요 상대 잘 큰 애한테 한번 강타 걸어주는 건 한타 때 워낙 커가지고 후반 한타 때 빨간이 훨씬 좋아요 데미지 감소가 있어가지고 빨강이 뭐냐면 쓰고 나서 내가 때리잖아요 그러면 어 3초에 걸려서 120 추가 피해를 입혀요 내가 때릴 때 공격을 맞으면 시전자의 공격에 맞으면 그리고 맞은 사람의 데미지가 감소합니다 이러면 공격에 추가 공격이 들어가고 되고 모랑 쓰면 트리플킬 트리플킬 궁을 아까 쓰는 건 물렸으니까는 아 궁을 아까 내가 물린데 제대로 쓰지 못했네 아무튼 뭐 쌍보포도 들고 궁쿨이 짧아요 블루 우리 하나 남겨둘게 널 위해 너 거기서 뭐하냐? 너 거기서 뭐해? 스탄미는데요 저 혼자 먹을 수 있냐? 저는 11살이나 됐어요 아빠 저 혼자 먹을 수 있어요 강아지 석 저걸을 잡으러 하도 되고 엑하 여기 싸지 않고 싸우고 있네 에이 뭐로 왔다 아 그거 그거 하자 재미로 가야지 인생 뭐 있어? 진짜 너무하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니 얘네들 어떻게 다 만들어줘도 또 다 걷어차냐? 우리 너무 따로 노는데 남자이대 싸우 말뚝딜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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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야스오한테 걸어놓으면 야스오 딜이 안 박힌단 말야 이게 빠져나가야 된다 아아 흘려들아 갈리오 궁이 있네 아아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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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들 박힌거잖아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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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ㅅ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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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여기 우리 편에 사람이 없냐 ㄷㄷ ㄷㄷ 손! ㄷㄹ 내려 손 내려 사람 손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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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용룡먹어 내가 마코 잡을테니까 혼자 크는거 막아야 돼 지금 마코에 5킬이나 먹었네 으 으 으 저들의 약취가 느껴지는군 으 으 으 으 어 때려 때려 나 가고있어 어 됐어 사운드 돼 사운드 돼 사운드 돼 3대1이야 딜 안박히는거 무서워 으 으 으 으 진짜 무빙 지렸는데 뭐가 지려 으 으 으 으 굿굿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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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으 용 용 용 용 용 베잇 잘 컸다 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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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캡 캡 캡 라인만 그것만 미디어 먹고 바론으로 와 여름 나 둘만 있어도 먹어 바론으로 오라고 우리 하나 저 많아서 없는데 괜찮아 그냥 때리기만 해 오 이게 뭐야 베인 레드 먹고 가지마 응 어 뭐야 이거 우리 하나 풀룸 응 사냥할 시간이다 잡아 그냥 내려 잡아 그냥 이거 진짜 잘 날아다 이거 진짜 잘 날아다 잡을 쳐요 흔들리지 잉? 한 번이 펼쳐짓네 다차 건물개 그냥 건물개 여기 가야 돼 잡아 잉 집 가야겠는데요? 난 맨에도 없는데 집, 집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빠져 아uu 많이 했어 역시 사람이 욕실을 부리면 안돼 갈리오 궁 마오카이 있어서 잠깐만 야쏘 갈리오 마방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걸로 갈까 저기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어 불가 다행히! 버텀 밀죠 이리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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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렴스 형 진짜 오잉 잘한다 가자 진짜 잘한다 아 힘들었다 이거 진짜 캐리 머신? 아 캐리 머신 아 디디 형 넘어가고 왜? 안 볼 건데요 사람이요 뭐야 이거 도대체 응원장인 화이팅 뒤에서 응원해줬잖아요 제가 소련한 물 팔았으니 감사합니다 아 너 미드가면 안 되겠다 아니 나 브론즈에서 학살했는데 국자랑 듀오 할 때 진심 그때 완전 핵학살 했는데 핵학살 아